찼스 와슈 예 지금 모여있네요 여기 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지금 두파티에 에킹님 두파티 세파티 꽤 많은데요 뒤에도 있어요 이건 또 영웅혈도 있고요 지금 많은데요 지금 제로혈 이것도 에 지금 이거 볼까요 많아요 많아 지금 여기 지금 다 지금 제로혈이에요 이혈도 땀임도 그죠 어 두파티 두파티 여기 두파티고요 필사일드 어떻게 어 이게 지금 세파티 네파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에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제로혈 자 교주원이 지금 임박했나요 진짜 암살 암살 킹님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살님 파티겠고 어 어 어 지금 네파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어 자 많이 지금 보여 있고요 어 어 어 시니얼이 뭐 지금 아직은 안 보이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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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롭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연합님 별풍선이 올께 성함감사하고요 여긴 지금 풍백님 파티 그쵸? 한 파티 이 정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달픈 뭐죠? 발똥스턴 발똥스턴하고 발똥스터로 어? 어? 이거 카오 됐는데 신달픈님 아 이거 이제 아 이거 절앱인데 이거 참 아이 아 이게 절앱이라 이게 못 버티죠 에 자 아무리 약한 스킬로 쳐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일단은 지금 세븐옵션 두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 보여줬죠 신달프님 그 다음에 이제 엔터님 규리님 힐러인데 에 에 아마 이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니얼이 지금 오면 교전인데 볼까요 자 진품백님 일단 있구요 네 지금 한파티가량이구요 시니얼 지금 씨앙님 단검이요? 아니 장비 세팅이 잘 되면 나름대로 재미있죠 단검 자 국가의 어시장분들 알게 하신 피로잉 암살 여기 암살님은 키우님 다 있네요 자 이제 전면점 분위기는 전면점 분위기에요 예 전면점 분위기인데 지금 시니얼하고 지금 제로열 제로열이 지금 네 파티 정도 모여있구요 시니얼은 아직 한파티 락인님 얻음식 자 이제 시니얼 파티들이 오면 교전일 것 같은데 자 요기 지금 자 이쪽 파티 어씨 분이 누구죠 암살님 인가요 자 이쪽 파티 좀 보이는데요 권왕님 보이고 효효님 파티 좀 오고 있죠 예 조금씩 모여두는데요 예 금현님 네 모여들어요 지금 시니얼드 아니 여기 지금 전면점을 일단 봐야지 상관점보다 고기를 좀 고기를 좀 그래도 이게 메인 쟁교전인데 일단은 자 붙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내려 내려서 좀 보구요 지금 이동하는 건 뭐 별게 없는건데요 아래쪽에 뭐 없죠 자 지금 일단은 좀 민원이 좀 아직 없죠 시니얼 어 네 제가 지금 이신은 시니얼이 자 이제 안왔네요 지금 오긴 오는 것 같은데 막 달려오는데 지금 내리티님 저 저 저 효연님하고 달려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파티는 좀 쪘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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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 필살님 오랑이님 예 별풍선 10개 성원 감사하고요 아 이게 지금 아 이거 벌써 지금 아 그냥 지금 교전인가요 벌써 아 효연님 일단 아 이건 한 파티인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? 오효님 아 일단 생존계 같은 거 좀 활용해서요 필살기 쓸 거 쓰고 파코랄 생각인가요? 네리틴 킹님 있고요 암살고요 어시장 한번 잡아보죠 암살이 누구 지금 잡을까요? 암살님은 타겟을 지금 어시 를 안 하고 계신데 킹님 풀림님을 노리고 있죠 풀림님을 앤톤님을 노리고 이거 탱이다 아 헤이트 당한 것 같죠? 아 따라가나요? 아예? 따라갔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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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여기 억 일단은 한 네 파티 정도니까 실제로는 스님들 한 네 파티 이상 오면 nhiります 하 특히 이전 hani 이전 brutally 이전하는 거니까 자 이런 자체를 뭐 신혈도 좀 공원능력 자체는 되기 때문에 글쎄 쌍방 안하는 이유 거의 뭐 좀 전략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사냥에 좀 치중 하려는 것 같지 시니어는 지금 안타레이더 했다 그 얘긴가요 지금 생각님 아 이거 바로 또 지금 아 이상한데 아님 묘하님은 헌파티를 기습적으로 지금 치고러 갔는데 아 이거 무슨 의미죠 이게 자 요한님 찡한님 신달풍님 킹님 뒤쪽으로 빠지고 아 아 아 제로와삼맨 펜가입 성감 아 아 자 파티 어느정도 구성 전까지 일단 한 파티로 한번 흔들어 볼 생각까지 그죠? 그거죠? 자 일단은 산발적인 교전인데요 한 파티밖에 없진 않죠 지금 심혈이 강현이 깡현이 낚신남 이 논자치는 아까 봤듯이 지금 거의 네 파티까지 아까 보였고요 여기서는 지금 강현이 18 암살임 강현이 18 자 뒤쪽에 필살 이 파티 지금 오고 있고 쟤를 자 효연이 파티는 아래 있는데 아 이게 이거 지금 보라유도 되는 상황이겠죠 그죠? 여기 지금 보라타고 좀 텐 캐릭 정도 한번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게 지금 보라타지는 건데요 아래죠 그렇죠 그쵸 자 꾸둔님하고 자 이동하는데 보라타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동하는 거죠 자 이쪽 볼까요 어 화염수사가 절 돌리나 아 이게 갑자기 왜 절 노리죠 이게 갑자기 왜 절 노리죠 진풍박님 보이고 씨앙님 네 여기 지금 왔고요 자 움직이는데 예 지금 파티들이 움직이죠 앱 예예 지금 아 왔어 자 아 아 또 죽어 아 이거 포도리 정말 이게 네 이게 얼른 도망가 가야겠는데 아 얼른 도망을 갖다가 죽었는데 아 이게 교전인데 교전이에요 자자자자 얼른 가야죠 화염수사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 아 자자 이거 정말 어 이쪽 이쪽 네 보라집이 있고요 아 아 이게 지금 자 암살림이 있고요 킴 다시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나요 아 아 이거 지금 여기도 자 아 지금 모여 있는데요 시로인 백예신님 암살림 킴 아 저기 아래 있죠 아 아래 있죠 아 이거 지금 아니 이거는 파콜인가요 파콜인가요 아 아 아 아 아 파콜인데요 어 아 그럼 여기 지금 한 파티 정도 지금 있고 위에는 지금 없는데 아 파콜이에요 파콜 그냥 가나요 딴 데 아 자 이거 정말 힘 빠지는데 에 아 자 인원상보 한 파티 두 파티 비슷한데요 네 파티 그정도 파쿨 했어요? 제로열 이놈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 파티 두 파티 여기 뭐 지금 한 파티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비닐 끝인가요? 아니 이게 뭐 이상한데요 이 논이 크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온 건 아닌데 지금 시니얼도 그죠?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논이 지루 야영지다 가보죠 한번 야영지 야영지 한번 대기하고 있네요 야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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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위원님 파티고요 야영지 야영지 어디 갔죠 근데 또 네 이쪽이 있어요 지금 거의 두 파티만 보이는데 시니얼 아 이동하나요? 이동인데 짬뽕 나가서 이렇게 짬뽕 보이고요 자긴 킹님 파티고 한 파티인데 나머지 제로 파티를 다 얻는다면 한번 해볼 것도 같은데요 지금 두 파티니까 암살림 킹님 두 파티는 있어요 지금 보이는 파티 여기에 이제 좌측 한 파티 더 있죠 세 파티고 네 파티 지금 다 오는 것 같은데 아 추가로 왔네요 지금 시니얼도 아 어떻게 될지 붙나요 아 백야라견이 보라고 담뽕 효현님 상계해있죠 지금 제로열 아 아 이게 바지나에 또 그 아 자 킹님 파티는 이제 따라오고 있고요 아 여기 좀 어떻게 알지 여기서 붙나요 그냥 어 아 아 이게 뭐 아직 붙을 것 붙을 것처럼 하고 지금 안보는 놈인데 에 뭔가 분위기는 전면전 분위기인데 자 지금 붙지는 않고 있어요 저쪽으로 빠지고요 저쪽 가면 심은 남살림 파티 에 네 대기하신 여기있네요 메인 파티 희로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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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보이는데 효현님 여기있네요 자 어떻게 알지 자 지금 뭐 제로올증은 더 올인원이 있나요 더 올인원이 좀 없는거같은데 요쪽에 한파트있고 에 노리나요 사신 제조 캐릭으로 아는데 그죠 이거 왜 혼자 치고 죽죠 이상한데 노린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보라를 다 태워 놓으려는 어떤 전술적인 어떤 행위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거죠 제로혈 쪽에서 일단 점사로 자꾸 시작할만한 캐릭터까지 에 지금 저저저저저저저저신달풀 에 신달풀 지금 저저저저게 지금 통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안동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혼란 세이븐 옵션 같은 것도 한번 걸리고 하면 에이 붙었어요 아 이게 자 일단은 뭐 붙은 이상 나머지 지금 제로를 다 지금 보라 교전해야지 그렇죠 지금 다 교전 붙었어요 아 이 자식이 지금 자 이게 지금 우측에 아 지금 교전 합류가 지금 안 됐어요 우측 아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 굉장히 불리한 지금 상 인원이죠 에이 제로에는 여기 그냥 있어요 지금 저 저 여기 장면이 있고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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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산발적으로 지금 초발에 공격됐죠 아 한번에 지금 공격을 못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시니얼이 밀었죠 신달프 캐릭터 먼저 보라가 되면서 다른 재료를 산발적으로 보라되면서 교전이 시작된건데 인원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뭐 신인얼도 많이 나온게 아니에요 아 아 지금 전체창으로는 싸움님 필살군주님 킹이파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엄풀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거죠? 엄풀 지금 싸움님은 지금 일을 중이고요 이제 보라유도인데 깃털 썼고요 동라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겠는데 사냥이 그렇게 어려운가요? 일단 대기중이고요 시니얼은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려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 추천 즐겨찾기 안해주려다 마음 바뀌신 분들도 좀 해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왕어풍만 검색하시면 왕어풍 유튜브 홈 뜨니까요 사이트 그거 눌렀어 동영상 보실거 좀 보실거 보실거 구독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자 대기중이요 아직 자 버프가 지금 없는데 미인 힐러분이죠 탁월한 미모를 바탕으로 재료를 메인 힐러의 위치까지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빈손으로요 컨트롤이 꽤 뛰어난 미인 힐러분으로 알려져요 그쵸? 시니얼 미인 힐러 담뽕님과 더불어서 서버 양대 미인 힐러로 알려져요 일단 이동중 제가 텔포특 규정 하나요?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보라가 아니에요 다른 지금 제로열 파티는 좀 없는데 자 어떻게 지금 어떻게 알지 자 킹님 이 파트만 지금 보이는데 다른 파트는 아 저저저저저기는 지금 또 따로 갈려나요 이 파트는 여깄고 또 아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아 여기 따로 개전인가 한 파트로 아 이게 이상한데 어 정말 자자자 아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가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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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가 좀 떨어졌고 칵테일 다시 먹죠 아니 파티들이 있는데 지금 뭐 못하나요 전면전 물론 불리하긴 한데 동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신날프님 치고 들어왔죠 혼자 지금 온건데요 자 금님 지금 왔고 다른데 스틱이 아니 붙을 것도 같은데 지금 너무 잘 쌈장도 있고 아 아 아니 이게 왜 지금은 좀 많긴 해요 네 파티 정도 되겠죠 네 파티 네 파티 정도는 됐는데요 그 정도는 아까 보였는데 자 뒤에 좀 빠지는데요 어 자 일단 빠지고 있죠 이 파티 빛 암살 공룡 저 어떻게 지금 얘기가 잘 안드나요 그죠 궁광님이 노리는데 신갈비 찌르고 들어오죠 저정돈가요 복사워서 오고 뭐 이 정도면 허용해야겠죠 원투 못 버티는 사실 캐릭은 보라 상태에서는 그 다음이 이제 대응이 있는데요 네 네 지겟어 네 마카롱 입 사냥 같은 것도 하죠 레이드 같은 것도 안 해본 건 하고 다 해요 혈파티 사냥 같은 것도 좀 구성이 되면 좀 하기도 해요 또 뭐 좀 교종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요 유튜브 저기 왕어풍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사냥하는 것도 꽤 많고 다 동영상 다 있어요 헬리오스 레이드? 근데 그게 불험난 서브 지금 100일 랩인데 내가 물론 조종은 되는데 랩 랩제는 참여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참여가 될려면 한번 엘리오스 레이드 어떻게 하는지 예 금요일을 하는 건데 근데 뭐 거기 레이드 파티에 못 들어가면 또 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랩 랩이 100일이라 또 안 붙나요 붙을 거품처럼 지금 이게 지금 음악이 좋다 마카롱 이거는 좀 너무 과찬인데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공짜 음악 아무거나 그냥 트는 건데 그냥 받아가지고 아 지금 저 뒤쪽에 다 움직이는데 음 크래식 그래서 크래식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좀 틀고 있어요 에에 붙 붙 붙었죠 에에 붙었어요 야 이거 지금 자 붙었어요 그러나 아 전체가 지금 늦었어요 또 암살림 암살림 찍어볼까요 누구 공격하나 원다잉 이미 원다잉 떴어요 파울 들어왔지만 아 이게 산발 산발적으로 지금 자 암살림 킹님 해제 자 쌍방이 아니에요 지금 제로회라고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지금 불화돼가지고 자 인턴님 지금 자 이동하는데 아니 뭐 지금 쌍방도 아닌데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는데 아 이게 지금 어렵겠는데 이게 전면전도 아니고 뭐 그냥 어 아 이게 참 어떤 사연이 있나요? 근데 이게 또 이쁜 몸은 사연이 없는 것 같고 노사연이죠? 제로회로 그 왜 이렇게 하는거지 아 이론이 되는데 지금 네 파티 아 이상한데 이 참 자 연합님 두비는 지금 어떤가요? 두비 자 두비는 지금 어떤가요? 두비 두비 자 연합님 두비 두비 일단은 에 아 아니 제로 14파티 되죠 가을항갠 아까 봤잖아요 우리 아 또 무슨 또 평파에요 어 지금 이건 또 이동인데요 해비 에이 박 아 어 아 아 아 아 어 아 신혈이 좀 많은데요 4파티 이상 돼보이는데 아까 제로열때 4파티는 있었어요 사고점에서 봤죠 우리가 4파티 됐대니까요 신임을 회복하셨죠 컴퓨터 믿어보고 뭔가 휙휙 지나가고 하는데 어이구 뭐 뭐가 막 지나갔죠? 효연이 있긴 있어요 지금 아 있긴 있는데 여기 지금 있어요? 여기 많죠? 여기요 여기도 지금 제로엘이 있고 아이씨 정말 팔굿님도 모르고 아이씨 정말 벌어질 듯 벌어질 듯 하긴 하는데 예 여기 지금 암살림 파티 있고 아이씨 정말 예 신달프님 예 걸입 예 타겟 잡혔는데 하이드 했구요 아 여기도 지금 산발적으로 저쪽 교전하나요 암살림 아이씨 자 저쪽은 지금 따로 빠진 상황인데 자 이쪽이요 아이씨 이렇게요 지금 암살림 파티하고 따로 지금 두 파티 정도 지금 공조되고 있죠 두 파티가 지금 에 치고 빠지고 하면서 지금 시니얼 파티를 끌어내는데 일단은 따라가고 있죠 일단은 따라가고 있죠 미쿠 효연님 파티하고 김품백님 파티죠 뒤에 아 이게 뭐 어떻게 붙나요 다시 빠지고 암살림이 다시 예 이쪽이 또 교전이에요 저 저 주님 저 저 저 저 아 양쪽에서 붙었는데 이제 자 아 붙었어요 여기 붙었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거죠 지금 에 이 파티 화이트 에 찌로롱님하고 지금 에 완전히 길게 지금 전설이 길게 지금 형성됐는데요 아 지금 야 여기요 진품백님 파티 아 여긴 또 팝콜 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이 다 밀리는 건데 암살림 파티 자 자 금림하구요 자 신달프님도 또 팝콜 이거는 파콜 교전인데 이쪽은 어떻게 됐죠? 여기도 파크를 한거같은거같은데 이 파티들이 파크를 했던거 같죠? 그래서 요쪽 파티들이 이제 밀고 왔던건데 자 그러나 입구쪽 자 입구쪽 파티들은 지금 교전합류를 안했던거같죠 자 후레자석이 다닙니다 불 도전 자 어떻게 자 파크를 했으면 다시 한번올거같은거같은데 자 인원자체 한번 볼까요? 한번 한파티 그쵸? 네 스윗파티 네 파티정도 보이는데 자 파크를 했구요 따라가볼까요? 파크를 했죠? 따라가볼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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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펄션이 지금 있군요 자 우리가 지금 다엘마을 신전 이런식 교종같은건 좀 많이 봤는데 드비에서요 또 새롭죠 또 신의하라고 좀 제대로 이렇게 여기 다엘마을하고 신전교종 좀 해줄까 자 이건 좀 오랜 이동 한다고 보면 되겠네 오랜 버프 한번 봤고요 버프 한번 봤고요 자 대기중인인데요 대기중인가요? 응 대기중인가요? 크니?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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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야씨 자 그래도 지금 요 라인은 지금 다 희촌이 라인 꽤 지금 있는 것 같죠? 아닌데 기상 라인 라인도 틀리네요 또 라인도 틀려요 야영지 한번 가볼게요 킹님 왔고요 주님도 있죠 양대 미인 중 한 분이죠 주님도 킹님 자 황파티 일단 먼저 자 여기 중 자 고지연님 어떻게 좀 붓나요? 안 붓나요? 주님이 또 미인분의 노블레스인데 이걸 아껴야겠죠 안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오랫동안 이 효과가 유지 되도록 그쵸? 네 라가새끼 짬뽕 어? 절 아는 분인가요? 라가새끼 짬뽕님 신이가 준비하고 교전전에 부르는거다 아는 분인가요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혈원이었던 미인 힐러예요 또 mü 힐러예요 애가새끼 짬뽕 그건 그렇다면 싸기름 파티 응 싸기름 파티 이에pal 아니 헨라님 서버가 틀린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철원이었다가 서비전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